실리콘밸리의 고액 연봉 직장들과 스탠퍼드를 비롯한 명문 학교들이 포진된 미국의 펠로엘토. 미국에서 집값이 가장 높고 부유한 곳으로 유명하다. 그래서인지 내가 일하는 스탠퍼드 대학병원 노년 내과에는 주로 미국 상위 1% 억만장자 시니어들이 왕래한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올드머니 부자라는 것이다. 이들은 삶을 풍족히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이 기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건강관리의 비결도 자녀들에게 전수한다. 대부분 노년기를 떠올리면 아파서 누워있는 모습을 생각한다. 노인들도 몸이 아프면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며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진료한 미국 상위 1% 부자들은 달랐다. 그들은 심각한 질병 없이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며 보냈다. 그들의 건강 비교를 살펴보니 크게 7가지로 나뉘었다. 근육 사용법, 마음 사용법, 약 복용법, 두뇌 사용법, 건강검진 사용법, 병원 사용법,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방법. 이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었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1. 제대로 약 먹기 약 복용법 스탠퍼드 시니어 클리닉에서 90세 환자가 현재 복용 중인 약의 리스트를 상세히 적어서 가져온 걸 보고 놀란 기억이 있다. 그는 어떤 약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언제 먹으면 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약은 권장량과 복용법을 어기면 독이 되기 때문이다. 남은 항생제를 집에 구비해 두었다가 방광염 증상에 이를 복용한 뒤 내성이 생긴 환자도 있고 지인에게 받은 발기부전제를 먹고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도 있다. 시니어 중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없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데 복용해야 할 약이 늘어나면 중요한 약을 챙기지 못하거나 실수로 과다 복용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먹는 약이 어떤 효과인지 알고 제때 약을 챙겨 먹는 것이다. 복용 중인 약을 이렇게 적어서 정리해 두면 좋다. 약품명 분량 및 단위 복용 빈도수 목적 비고 가족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부모님에게 영양보조제를 선물하는 것이다. 한 환자가 가방에서 현재 먹는 약들을 꺼냈는데 딸이 선물로 주었다는 각종 영양보조제가 가득했다. 부모의 건강을 걱정해서 준비했겠지만 부모는 그 많은 영양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고 영양제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약을 복용하는 걸 놓칠 수도 있다. 부모님에게 영양보조제를 선물하고 싶다면 구입하기 전에 지금 어떤 약을 어느 정도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 2.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필요하다. 근육 사용법 시니어들에게 치명적인 사고 중 하나는 낙상이다. 뼈가 약한 노인들은 가벼운 엉덩방아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몸의 균형을 잡아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운동을 시작하면 근감소증으로 인해 근육량을 늘리기 어렵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감소증은 거동을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당뇨와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발병 확률을 높인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근력운동을 충분히 하고 있을까? 어르신 대부분이 걷기 운동을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하루에 무조건 1만 보 이상을 걷는다는 분도 있다. 이분들의 근육을 보면 종아리 근육만 단단하다. 물론 걷기 운동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내가 어르신들의 걷기 운동을 문제로 보는 이유가 있다. 근육은 익숙하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그 능력이 증가되는데 어르신들은 같은 강도의 걷기 운동만 반복하기 때문이다. 운동을 바꾸어 헬스장에서 근력운동을 하는 것을 권한다. 헬스장의 기구 운동은 초보자가 쉽고 안전하게 근력을 단련하기에 좋다. 만약 운동기구 사용법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유튜브에서 기구의 명칭과 사용법을 찾을 수 있으니 운동 전 꼭 살펴보자. 헬스장에 갈 수 없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도 있다. 바로 스쿼트다. 스쿼트를 제대로 하면 전신운동이 된다. 단, 초보자라면 의자에서 하는 의자 스쿼트를 권한다. 어깨 너비로 서고 두 발은 10시 10분을 향하게 위치시키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대둔근에 힘을 준다. 3.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에 대해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다. 마지막 순간에 대한 결정을 환자 본인이 아닌 남은 가족이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 결과 사전의료계획을 철저히 세우면 삶의 질과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한다. 원하는 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원치 않는 연명치료와 불필요한 입원도 막을 수 있다. 미국 상위 1% 시니어들은 UCSF 이과대학의 나를 돌보는 준비 양식으로 미리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이다. 이 질문이 어렵다면 다음 중 어떤 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지 떠올려보자.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남은 삶에서 건강과 관련해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이다. 다음 항목 중 자신이 생을 마감하기 전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삶의 질이 가장 저하될 것 같은지 체크해보자.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생의 마지막 순간 위료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길 원하는지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해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명치료가 진행될 수 있다.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삶의 소중함을 상기시키며 하루하루를 아껴서 살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스탠퍼드 시니어 클리닉의 무병장수 시크릿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7가지 건강 습관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ces의 마지막ине 지 or isso get